어? 근데 다리가 엄청 긴데? 비율 길어 보이려고.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야? 새로운 인물인가? 어? 누구야? 어쨌든 성남성녀의 만남인 것 같지? 음악이? 설렘?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봉선이 누나. 봉선 씨예요? 봉선 씨예요? 봉선 씨예요? 아, 깜짝이야. 안녕? 여기 있었어? 어, 나 여기 있는지 몰랐어. 뭐야? 머리 잘랐다. 머리 잘랐어. 커트했어, 커트했어. 머리 커트했어. 이미지가 너무 쉬워요. 히어시? 어머, 리아닛이네. 어머, 리아닛이네. 어떡해. 리아닛이 진짜 왔어.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나요? 네. 멋있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누나가? 응. 잘 지냈어. 머리, 머리 잘랐네. 미 잘랐어, 어때요? 이미 잘랐어, 어때요? 야! 어떠니, 어떠니? 눈한테. 괜찮은 것 같아? 더 예쁜 것 같은데? 어때? 반응이? 더 낫대? 긴 것도 괜찮은데, 자른 게 더 낫다가. 어머, 어머, 어머. 얼굴 더 훨씬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어려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얼굴이 부각이 되네. 갑자기 내 눈가에 주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왜, 왜. 눈가에 주면 신경이 쓰이네, 어려보여서. 어려보여서. 어쩌면 또 신경 쓰이겠다. 나도 되게 빵모자가 되게 잘... 빵모자. 너무 긴장했구나. 진짜 찐으로 좋아진다. 좋아하네. 가볼까요? 알겠어. 우산 하나만 켜야지. 같이 쓸까요? 우와, 희연. 봐봐, 됐다니. 내가 프랑 잘 보잖아. 희연이 형 너무 잘한다. 같이 쓸까요? 같이 쓸래? 멋있다. 잘한다. 잠 좀 잤어? 잠은 그래도... 오, 뭐야. 키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매너손이야. 어, 매너손이야. 긍정적. 아, 저거 봐. 표정. 좋아한다, 좋아한다. 숨길 수 없어. 여기, 여기 앞에. 저거 봐. 손봐, 손봐. 손봐. 여기 손끝만 있어요, 손끝만. 진짜, 나 없이 봐라. 진짜, 나 없이 봐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누나? 아, 너무 부끄러웠어. 아저씨같이 걸으면 안 돼. 이쁘려 걸어야지. 아저씨같이 걷는 거 봤어? 왜 걸어야지? 지금 니꺼보고 있는데. 야, 분위기 다르다. 아, 너무 부끄러웠어. 선에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치 않아? 아, 낯설으면 안 돼. 어, 낯설다. 어? 네. 어, 센스. 약간 예쁘다. 아, 희연 형 문 열어주네. 너무 긴장했구나. 안녕. 차가 근데 깨끗하진 않죠? 응? 괜찮아. 다 그렇지. 누나, 이거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아, 진짜?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 뭐. 이거 뭐야? 에이드야? 야, 매너남이네. 와, 또 저런 것도 준비했어.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렇게 사온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 뭐. 이거 뭐야? 에이드야? 아, 그런 거. 그럼 나 두 개 먹었는데. 아, 누나. 아, 누나. 아, 왜? 식탐이 아니라 식탐이 아니라 내 기호를 계속 계기를 하는 거지. 태범이 이건 뭐라 그럴 거 아니네. 네. 저랑 비슷해요, 누나 지금. 나는 여자 모태범이라고. 나 인정해, 인정. 인정했어. 어, 나 아닌 척 안 할게. 더 지켜봐 볼게요. 오늘도 수영 갔다 왔어요? 어, 갔다 왔어. 일찍 나왔어, 됐어. 대박. 재밌었는데. 오늘도 수다 떨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네. 수영장에서 수다를 떨어요? 선생님이랑요? 질타요. 수영장 한 번 가겠는데, 희연 씨? 이렇게 줄 서 있으면서 수다 떨거든요. 이제 앞뒤로 친해져서. 어, 평소에 연락해? 계속 연락하시는 거구나? 네, 카톡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무슨 얘기 했는데, 주로? 그냥 뭐, 오늘 뭐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보내는 거예요? 서로가? 나만 보내겠어요? 아, 나 일방적인 건 줄 알았어. 나 이래서 있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서로가 오랜만에 만났으면 어색할 것 같은데, 너무 친한 거야. 자기 전에는? 잘 자,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고, 굿나잇 이런 거 하고? 어, 진짠데? 어쩐, 누나 얼굴 좋아졌다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됐건 간에, 한 3주인가? 3주 만에 만나나? 한 달, 거의 한 달이잖아. 네. 기다려지긴 했어? 기다려지긴 했어?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되게 궁금했죠? 언제였던 건지. 되게 궁금했죠? 되게 궁금했죠? 네. 보고 싶진 않았고? 네. 보고 싶진 않았고? 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만족했다, 만족했다. 표정 봐. 기현 씨도 직설적이네. 직설적이네. 그럼 카톡 없는 날은 안 궁금한 거야? 그럼 카톡 없는 날은 안 궁금한 거야? 어, 뭐야? 문자 안 궁금해. 아니, 그런 날은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 진짜 바로 자는 날 보이게. 누나 손톱 뜯어지겠어. 나도 저렇게 꼼지락 떼는지 몰랐어. 어쩐지 손마디가 아프더라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오락실 가는 거 아닌가요? 우와. 오락실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진짜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오락 좋아해, 옛날 오락. 가는 길 오락실 있으면 재밌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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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오락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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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즘 저렇게 돼 있구나. 오, 요즘 저렇게 돼 있구나. 아, 제대로 오락실이네. 너무 신났어, 전화. 야, 여기가 내 스타일이야. 아, 요즘이 이렇게 되구나. 나 핵사도 잘한다, 핵살. 뭐야? 핵살? 어, 버블, 버블로 되어 있네. 아, 이거네, 맞아. 맞아. 우와. 아, 대박. 추억도다. 대박. 준비됐나? 네. 터뜨려. 야, 나의 차가 안 느껴진다. 많이 나오지? 오, 잠깐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내가 저기서 지켜주고 싶더라고. 빨리 죽여야 돼. 오, 잘한다. 봉사님 누나. 누나, 심플이 아주 좋은데요, 우리? 내가 뭐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야. 하하, 진짜 구해주고 있네. 위험해. 내가 지켜줄게, 내 쪽으로 오라고. 안돼, 잠깐만.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내가 지켜줄게, 내 쪽으로 오라고. 우와, 뭐야. 내가 지켜줄게, 내 쪽으로 오라고.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누나, 이거 진짜 선수 같았다, 이거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야, 봉사님. 아니. 손벌하게. 누나가 오락실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았네. 나 손벌이 나쁘다. 진짜 딱 그래 보였어, 지금. 내가 지켜줄게, 내 쪽으로 오라고. 잠깐만,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오, 다행이다. 좋아하네. 오, 대박. 누나 멋있지? 느낌이 오잖아. 진짜 행복해 보이시는데, 이건 진짜 찐인데. 너네야, 진짜, 누나. 너네는 희연이 뭐 행복해 보이는지를 봐.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보고 있어. 어, 희연이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어, 저도. 제가 볼 때도. 한 번 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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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기.